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지난 1차시 영상에서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실습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분석 과정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 실습에 앞서서 어떤 사회네트워크 분석 도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이너의 경우 프로그램에 한국어가 지원이 되고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유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즈액의 경우 무료여서 접근성이 좋고 네트워크의 시각화도 나름 괜찮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의성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UCI 넷의 경우도 무료이지만 편의성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역시 존재합니다 노드 엑셀과 갭이 모두 무료이면서 간단한 사용법을 지니고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좀 더 다양한 기능과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 면에서는 이 갭이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저희도 이 갭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갭이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설치 링크를 통해서 갭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갭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프리 버튼을 클릭을 하고 가운데 있는 다운로드 갭이 웬도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설치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관련 에러가 뜨는 경우에는 컴퓨터의 최신 자바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신 자바 버전은 이 다음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시켜서 갭이 설치를 완료하고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초기 기본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갭이 사용을 위한 준비는 마쳤으니 실제 샘플 데이터와 갭이를 활용해서 직접 네트워크 분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와 다음 챕터에서 일관적으로 다룰 실습 네트워크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그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레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일로라는 여행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네일로 서비스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철도 노선을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제 자유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네일로 패스권을 끊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패스권을 가지고 기차 노선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학생분들이 많은 곳을 그리고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싶을 때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철도 노선들을 보시게 되면 네일로 서비스가 기차 여행에 있어서 높은 자유두를 부여를 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동할 수 있는 기차 노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행 루트를 짤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일로 서비스의 기차 노선이 반영된 여행 루트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존재합니다 내일로 여행 코스 뽐내기 자료실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일로 서비스로 자주 이용하는 여행지, 기차 노선, 여행 코스, 그리고 여행 계절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개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각화된 네트워크 결과물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의 글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엣지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내일로 여행 루트에서 사람들은 특정 기차역을 방문하여 여행을 하거나 혹은 단순히 노선 경유를 위해 특정 기차역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스에는 출발 기차역, 그리고 타겟은 여행 방문의 경우 기차역 이름을 그리고 노선 경유를 위해 거친 역의 경우에는 기차역 이름 과로 경유로 표시를 하였고 가중치 웨이트에는 이동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1로 모두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당 루트를 움직인 시기 역시도 정보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엣지리스트 데이터를 개피해 적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습해 볼 건데요 이러한 기차역 노드들 간의 이동 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느 지역의 기차역이 여행지로서 인기가 있는지 혹은 특정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서 어느 기차역이 좋은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는지를 결과를 통해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연하게도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차역과 이동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개피 분석 결과가 대한민국의 모든 내일로 여행 현황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실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석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작동법과 분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 링크를 웹에서 접속하시면 실습용 엑셀 데이터 파일을 공유 드라이브로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로 여행 루트 엣지 리스트 데이터와 개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피 프로그램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피는 무료 프로그램이면서도 여러가지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텐데요 하나하나 핵심적인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차례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피 첫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먼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을 직접 진행하려면 네트워크 데이터를 개피에 먼저 가져와야겠죠 개피의 첫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탭을 누르고 임포트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번 수업용으로는 다운로드 받으신 내일로 루트 엣지 리스트의 파일을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스프레드 시트를 누르면 가져올 파일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아까 다운로드 받은 내일로 루트 실습용 엣지 리스트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면 해당 엑셀 파일에서 어떤 시트를 임포트 할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임포트 할지를 선택이 가능하고 해당 데이터의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엣지 리스트의 소스 타겟 외 정보들 웨이트 가중치나 여행시기 등까지 개피에 불러올 곳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보고 싶은 정보들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에서 불러올 엣지 리스트의 노드와 링크 수를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가 개피에 불러와졌다면 초기 화면 가운데에 워크스페이스에 시각화된 네트워크 그래프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진 것이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 처음엔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그래프는 초기 설정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점과 선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에 표시된 노드들이 어떤 소스 타깃인지 즉, 어느 기차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레버리터리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레버리터리로 들어가면 저희가 계피에 불러온 네트워크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아이디, 라벨, 인터벌 컬럼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디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며 라벨은 저희, 즉 사람이 식별하기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불러온 네트워크 데이터에는 아이디 값만 있고 라벨 값은 비어 있으니 노드에는 컴퓨터가 볼 수 있는 이름만 붙어 있고 우리의 눈에는 노드의 정보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라벨 컬럼에 아이디와 동일하게 이름을 매칭시켜서 입력을 시켜주면 아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던 네트워크 그래프에 노드 정보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하단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Copy Data to Other Column 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데이터를 다른 컬럼으로 복사한다는 뜻인데요 Copy Data to Other Column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하단에 아이디, 라벨 인터벌이 뜹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디의 식별 이름을 그대로 라벨에 옮기려는 것이니 이 중에서 이 아이디를 눌러주면 아이디의 데이터를 어느 컬럼으로 복사하고 싶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 데이터를 라벨 컬럼으로 복사하고 싶은 것이니 Copy to Label을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컬럼에 있던 노드의 이름들이 행 그대로 라벨 컬럼에 동일하게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버뷰로 돌아와 그래프를 확인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설정을 하나 더 만져야만 하는데요 하단에 있는 이 T자 Show Node Label이라고 뜨죠 이 그래프 노드의 라벨을 보여주는 기능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의 이름들 우리가 원하던 기차역들 이름을 통해서 어떤 기차역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드들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트워크 그래프의 시각화가 아주 보기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캡피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임과 동시에 시각화 도구이기도 하여 그래프를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편리하고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의 레이아웃 탭에서는 네트워크 그래프의 전체적인 시각화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설정 창의 추우설 레이아웃에는 네트워크 그래프의 알고리즘과 시각화 레이아웃을 지정하고 전체적인 간격 넓이, 비율, 밀집도 등의 수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초기 시각화 설정은 랜덤 레이아웃입니다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와 조금 다른 형태로 네트워크가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현재 모습이 랜덤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세팅을 사용하시다가 초기화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해당 옵션을 사용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보여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가 다르다면 레이아웃 설정에서 이 로테이트를 설정하고 런을 돌려서 설정된 앵글 수치에 따라 네트워크 그래프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을 해서 노드들의 위치가 변경이 되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시각화에서 중요한 것은 각 노드들의 위치가 아니고 노드와 노드 간의 상대적 거리, 즉 위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노드의 절대 위치가 변하여도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다면 네트워크 시각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포트나 논문의 이 연구 결과를 예쁘게 넣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돌리고 돌려서 적용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분석 알고리즘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레이아웃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네트워크 시각화는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가까이 그리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는 멀리 배치를 해줍니다 가까운 건 더 가까이 그리고 먼 것은 더 멀리 첫 번째로는 입한 후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의 가장 큰 강점은 큰 데이터 세트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한 후 레이아웃은 인접한 노드만을 고려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폴스 아틀라스 2 레이아웃의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공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레이아웃은 네트워크 공간화에 매우 효과적이면서 소규모 네트워크의 분석과 시각화에 매우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처맨 라인골드 레이아웃은 노드와 엣지 가정치를 백터 값으로 재해석하여 노드의 배치와 이동에 반영을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중소형 그래프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지만 계산 공정이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기에 더 규모가 커지는 데이터셋과 그래프에서는 작동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위에 어피런스에서는 노드들과 연결된 링크들의 시각적 설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노드 및 링크의 크기, 색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노드의 색을 바꾸어서 시각적으로 유용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모양의 아이콘이 그래프 노드와 엣지의 색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유니크에서 노드 전체의 색깔을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파티션에서는 노드에 연결된 수치 즉, 디그리에 따라 그룹별로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노드들을 편하게 분류해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색을 설정하는 팔레트 아이콘 오른쪽은 노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의 크기를 수치로 직접 조정할 수도 있고 디그리를 반영하는 레이아웃의 경우 노드의 디그리에 따라서 바뀌는 크기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설정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 디그리는 A라는 노드에 뻗어오는 엣지의 수치 그리고 아웃 디그리는 A라는 노드에서 뻗어나가는 엣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태티스틱 창에서의 정보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버뷰에 있는 여러 수치들 중에서 런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의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AverageDegree는 노드들에 연결된 엣지의 수를 보여주는데요 리포트 창을 통해서 어떤 노드의 디그리가 높고 낮은지 즉 어떤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의 간단한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nDegree와 OutDegree 수치도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아미터 분석 수치를 통해서는 7-1에서 설명드린 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근적중심성 수치를 통해서 링커나 센터가 누구인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네트워크 분석 연구 프로젝트 논문을 진행할 때 이러한 분석 수치와 알고리즘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아래에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각주를 꼭 인용해 주셔야 합니다 모듈러리티는 네트워크 그래프 안에서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이는 하위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위 네트워크 군집은 노드 색깔 설정에서도 이 모듈러리티 클래스를 통해서 군집에 따라 동일한 색깔을 반영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편의에 맞게 또는 분석의 목적에 맞게 시각화 설정을 조정한 후에 저희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서 기초적인 분석이나 해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완성된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레인 카페에서 네일로 루트를 자랑하고 공유한 사람들은 동대구역을 가장 많이 애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동대구역과 경주역을 서로 왕복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보아 내일로 여행시에 동대구역과 경주역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묶어서 여행한다는 점 역시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군집을 살펴보면 익산역 경유 노드에 연결된 노드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연결된 기차역들 대다수가 전라도 지역의 기차역인 것으로 보아 이 익산역은 전라도 지역으로 향하는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각적인 그래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유추가 가능하긴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통한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수치를 통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각화된 오버뷰가 아닌 데이터 라브라토리에서 데이터 수치들을 통해 더욱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개피에서 진행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래프에 대한 모든 설정 및 변경사항은 개피 파일 형식으로 모두 저장이 가능합니다 좌측 상단의 파일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서 개피 파일 형식으로 원하는 위치의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된 개피 파일은 언제든지 이 개피 프로그램에서 좌측 상단의 파일 오픈을 통해 언제든 불러와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개피라는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시키는 방법과 시각화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간단한 분석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